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 소개된 많은 제품들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들을 선정하여 매달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베스트 15가지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다가 심이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제품은 심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심을 채울 필요 없고 나중에 종이를 다시 분리할 때도 편리하게 가능한데요. 종이에 구멍을 뚫고 접어주는 방식이라서 꽤나 안정적입니다. 또한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면 책과 같이 접고 펼칠 수도 있네요. 적정 두께는 A4용지 기준으로 2장부터 10장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통 속에 쌓인 종이찌꺼기들도 비워주면 되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가격은 27,000원부터 평점은 4.9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한글 각인은 제공되지 않으니 꼭 영문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서 흑축과 청축, 적축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네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가격에 기계식 키보드를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로 인해서 판매량 또한 높은 제품입니다. 인터페이스는 USB 연결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0가지의 LED 조명도 제공되기 때문에 게이밍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타건감과 빌드 퀄리티도 가격을 생각하면 양호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저렴한 가격에 탄탄한 구성을 가진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강력한 바람에 송풍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강한 바람만큼 소음은 있는 편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사용시간은 완충시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분은 추가 메터리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공구작업 뿐만 아니라 사무용도로 쓰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컴퓨터 청소 목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쌓인 눈을 청소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마당 같은 넓은 장소를 청소하는 목적이라면 좀 더 큰 용량의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6만 천원부터 평점은 4.9점이네요. 미밴드로도 유명한 샤오미가 미워치라이트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 제품은 미워치라이트의 2세대 글로벌 버전입니다. 지금 국내 오픈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것도 좋겠네요. 미워치 라이트2는 기능 또한 가성비 좋게 잘 만든 제품인데요. 특히나 운동용 워치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피트니스 제품입니다. 100개가 넘는 시계 디자인을 제공하고 1.5인치의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여기에 OATM 방수를 지원하고 카톡과 문자 알림 기능도 제공됩니다. 262mAh의 배터리가 제공되며 완충 시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침박수와 수면 모니터링 기능과 운동 모드 같은 기본 건강 모드도 모두 지원됩니다. 미밴드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셨다면 화면이 널찍한 미워치 라이트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여운 디자인 때문에 하나 갖고 싶은 제품인데요. 화면은 1.54인치 IPS 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아서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날씨, 온도와 습도, 기압과 풍속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도시 설정은 시단호까지 설정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타입 C로 전력을 공급해주니 사용성도 편리하네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저렴할 때 하나 구매해도 좋을 제품입니다. 가격은 86,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두 가지 색상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재미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시각과 청각을 함께 즐겁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박자에 맞춰서 유체가 움직이는 재미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멍때리게 되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재질은 반부 소재이고 제품 후면에는 전원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움직임은 내부에 철가루가 있어서 마그네틱에 반응하는데요. 자석에도 반응을 하고 피아노 위에 올려둬도 진동에 반응해줍니다. 사무실이나 서재에 두고 사용한다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네요. 가격은 32,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게 장점입니다. 따라서 17인치의 노트북까지 버틸 수 있는 튼튼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중앙과 하단에는 실리콘과 고무패드가 부착되어서 미끄럼 방지와 스크래치를 보호해주는데요. 더불어 밑바닥이 뚫려있어 쿨링에도 유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게다가 스탠드는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높이는 최대 19cm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모니터함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네요. 이 제품은 접이식 구조로 휴대와 보관에도 신경 써둔 제품이네요. 노트북을 마땅히 거치할 곳이 없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8위는 베이서스의 C타입 고속충전기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이벤트 기간 동안은 5일 이내 무료배송도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C타입으로 최대 20W를 지원하는 충전기인데요. 무엇보다 작아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예쁜 디자인도 인기 비결입니다. 애플이나 갤럭시 모두 고속충전을 지원하네요. 참고로 유럽형 플러그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살짝 헐거운 느낌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PD 충전도 제공되니 노트북과 호환성도 뛰어난 제품인데요. 휴대용 미니 충전기가 필요했다면 베이서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7위는 은하수 빔프로젝터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네요. 이 제품은 침실이나 거실, 그리고 파티룸을 꾸며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방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수천 개의 은하수를 보여주는 7가지의 조명효과가 제공됩니다. 은하수가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성광주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원격 제어는 30m까지 가능하네요. 아이들 방이나 연인과의 이벤트를 위해서 실내를 꾸며봐도 좋을 제품입니다. 6위는 사륜 RC카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니카 RC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해보세요. 20km의 빠른 속도와 4.8V의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따라서 완충 시에는 30분 동안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기가이르츠의 무선 연결은 50m의 긴 무선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이들 선물용이나 키더트 분들 누구나 즐기기 쉬운 입문용 RC카입니다. 평소 미니카를 좋아했다면 한 번 체험해봐도 좋을 제품이네요. 가격은 300원부터 평점은 4.9점이네요. 영상 설명란에 다양한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배송비는 무료배송부터 1,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여러 개 구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크록스는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매장에서 파는 지비치는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호환되는 지비치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지비치를 통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4위는 하기비스의 닌텐도 스위치독입니다. 가격은 17,000원이며 평점은 4.9점이네요. 색상은 블루와 레드, 화이트 총 3가지가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TV독이 없어도 간단하게 스위치와 TV를 연결해주는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귀엽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와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게다가 태블릿이나 휴대폰, 맥북과 노트북 등과 함께 써도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C타입 PD포트와 USB포트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기기를 충전하거나 데이터 전송도 가능합니다. HDMI는 4K까지 지원하고 PD 충전은 10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유저라면 이 제품에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위는 가성비 무선 이어폰 QCY T13입니다. 가격은 21,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가성비 이어폰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단연 QCY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음질과 사용성이 높은 제품은 T13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질도 안정되어 있고 힌지 부분이나 통화품질 등이 가격 대비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 5.1에 SBC와 EAC 코덱을 지원합니다. 또한 QCY 전용 어플을 지원하고 배터리는 380mAh인데요. 따라서 이어 버드 단독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포함 3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역시나 QCY T13은 2만원대 가격에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어폰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나 2만원대 제품을 찾는 분이라면 이 제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출근길이나 등하교 길에서 쓰려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만원부터 평점은 4.9점이네요. 이 제품도 5일 이내 무료배송이 가능합니다. 워사이 제품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데요.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옵션을 통해서 12V부터 20V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 배터리도 구매할 수 있으니 링크의 옵션을 꼭 확인해보세요. 일반인 수준에서는 20V까지의 선택지라면 충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 배송 수준으로 빠른 배송이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대비 힘도 좋아서 괜찮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네요. 이 제품은 잡는 부분에 고무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준수합니다. 그 외에 잔량 체크를 할 수 있고 트리거 속도 조절도 제공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기능과 LED 라이트, 2단 기어박스까지 가정용으로는 부족함 없는 스펙을 탑재했네요. 저렴한 가격으로 기본 공구가 필요했다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제품입니다. 월말 결산 대망에 이르는 LED 미니 라이트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구성을 고를 수 있으니 링크를 꼭 참고해보세요. 작지만 활용도가 높은 LED 라이트인데요. 별도의 전원선 없이 USB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품 측면에는 LED 발광 칩셋이 내장되어서 작지만 강력한 불빛이 가능합니다. 바디는 약 800루멘의 밝기를 자랑하네요. 라이트는 3가지의 색상과 7가지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걸기 좋은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나 차박과 캠핑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요. 삼각대에 고정하거나 병따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구용 사무실용 집안에 두어도 활용도가 높으니 여러 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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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